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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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해볼 것은 뭐 사실상 오늘 제가 첫 영상입니다 그렇죠 첫 영상이에요 첫 영상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해볼 게 뭔 아 빨리 좀 말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아 그래서 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광고 후에 계속 죄송 죄송 바로 빠밤 크런키 먹방입니다 자 이 크런키를 제가 사왔습니다 고가는 아니지만 사왔어요 세트로요 하 진짜 어떻게 첫 영상인데 크런키 정도밖에 못해? 죄송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일단 해봐 여러분들 이 크런키가 그렇죠 값이 쌓여요 그리고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좋느냐 하아악 하아악 하는 소리가 좋아요 한 번 해볼게요 먹어 봅시다 먹어 봅시다 먹어 봅시다 야 맛있습니다. 아 드러... 죄송합니다. 씻고 올게요.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먹어봤는데 음 평을 해보자는 맛있어요. 그런데 굉장히 달아요. 그런데 아몬드가 있어서 어 그 식감이 좋은데 그런데 양이 적어 이 정도면 되죠?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서 먹을 수 있는 값이 얼마냐?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 하나에 제 예상으로는 약 300원 정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만 있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. 절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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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으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첫 영상이니까 크런케 하나 먹어봤고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 리뷰라든지 아니면 뭐 그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올릴 텐데 사랑해주시고 음 채널 이름이 무엇이냐? 미말 진 미말 진 미말 미말 미말친의 이름이 무엇이냐? 미 미역국에 밥 말 말하고 진 친구입니다. 미역국에 밥 말하고 그 친구예요. 그리고 제 이름은 마루입니다. 경훈이라고 불러도 돼. 어쨌든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마쳐봤고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여러분도 크런케 하나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모두 보내세요. 미말 아무렇 감사합니다.